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른부동산 머니티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대명이동 임대사업 1번지에 속한 대형다거우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의 물 바로 맞은편으로 대구교육대학교가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요뿐만 아니라 오늘 매물에서 동쪽으로는 교대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교대역에서 중앙로역 그러니까 대구시내 동성로까지 3코스 4코스로 인해서 시내 수요층까지 모두 유입이 되는 동네라서 임대사업 1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이 건물인데요. 오늘 매물 건물 전면에는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매물의 컨디션이 좋은 이유는 오늘 매물의 사용성은 2017년도에 사용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매물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첫 번째 장점은 대형다거우주택 이만큼 가구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가구 중에서 최대치죠. 19가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많은 가구수로 인해서 수익률 또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의 인수금액 3억 9천 투자 시 이자를 공제하고도 월 301만원 나오는 대구에서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연수익률로 따지면 9.2%인데요. 여기에서 가격 절충을 어느 정도 한다면 수익률은 10%대가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대형다거우주택 이만큼 또 주차장이 양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오랫동안 연장해서 거주하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오늘 매물 주인분이 지금 해외에 있는 관계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매매금액 18억에서 3억이나 다운해서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평당가가 지금 현재 1,300만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도 아주 착하기 때문에 네 번째 장점은 건물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이어서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6가구의 3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6가구의 3룸 1가구, 4층에는 원룸 5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동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대구교육대학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건물에서 남서방향으로는 교육정보원까지 있기 때문에 임대수유층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학생들 수요가 많은 집이기 때문에 또 차를 이용하시는 세자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콩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바닥 밑에 보시면 또 커팅을 해서 크랙이 훨씬 덜 가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쪽으로는 DMC 불운제수료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창고 밑으로는 CGTV와 그리고 에어컨 시리기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주 출입구에 보시면 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관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CGTV 모니터가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가 지금 보장이 나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단실 밑으로 또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자전거 보관하고 연중이고 밑에 또 조그만 청소 도구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에 이런 단조 제품을 사용해서 아주 튼튼한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복도 남쪽으로는 또 이렇게 창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자군들 편을 위해서 주인공께서 복도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수기까지 설치를 해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인데요. 오늘 건물 대형 건물인 만큼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먼저 와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사용성이 날짜가 2017년도에 사용성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계단 타일이라든지 바닥 타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진 현상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고 보면은요. 3층에도 2층과 동일하게 전체 7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기 복도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과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식 현황실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자 사진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룸 구조 정말 잘 봐져 있죠.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방 분리형에다가 이중문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밖으로 빠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회전율 또한 아주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층인데요. 4층에 올라오면은 바로 한가구가 법도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또 현관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물을 여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동쪽으로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은 일조건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뒤쪽으로 4가구가 이렇게 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핸디캡이긴 한데 여기 세입자분들 또 편의를 위해서 바로 방문 앞으로 보신 것처럼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이 공간을 또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벤치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학생 방금 학교로 이동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5층에는 4층이죠. 4층에는 이렇게 해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테라스 부분은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볼 부분이 조금은 있네요. 자 4층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인공대사, 설자분들 또 복대해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주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입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리타운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건물 동서남북으로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정면에는 교육정보원이 이렇게 바로 내 집 앞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도 경상중학교 그리고 둘러가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학교가 배곡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처음 시작했던 대구교육대학교가 바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학교 쪽문이 바로 내 집 앞으로 나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구교육대학교 건물 바로 우측으로 남대구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호롱할 제아파트가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교대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5분거리면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 교대역에서 또 중앙로역까지는 3코스, 4코스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17가구에 3룸 2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368.8제곱미터 구단위로 111.56평 건물연면적 597.38제곱미터 구단위로 180.4평 사용승인 2017년 2월 8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8억에서 3억 다운하여 현재 15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6억 7천, 보증금 4억 3,600, 인수금액 3억 9,400, 월수입 630만원에 은행이자 329만원 은행이자를 공개한 월순수입이 30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전체 평당 가격이 1,300만원대 있을 수 없는 가격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영상이 나가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을 하시고 나서 문의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사업 1번지에 속한 대형다우주택 수익률이 아주 좋은 대형다우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